네, 들으신 대로 우리 주식시장이 정말 무섭게 군두박질 치던 어제 청와대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처음 열고 5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 조치를 내놨습니다. 실물 경제의 타격이 금융시장으로까지 번지는 상황에서 일단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또 금융시장에 자금을 먼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먼저 손님이 줄고 매출이 급감해 생존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12조 원의 긴급 경영 자금이 공급됩니다. 비교적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은 시중은행, 중간 신용등급은 기업은행, 저신용자는 소상공인 지능기금에서 모두 1.5%의 저금리로 대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전국, 정책금융기관, 금융권 등이 혼연일제가 되어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는 특례보증, 연매출 1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전액 보증을 지원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가 최소 6개월 연장되고 이자 상환도 유예됩니다.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우선 채권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금융권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들의 회사체를 모은 뒤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을 붙여 발행하는 채권담보보증권 12호도 3년간 6조 7천억 원어치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연일 폭락하는 증시가 경제심리 위축으로 번지지 않도록 증시 안정기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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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캐스터